상대 가족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문구 지금 육성으로 듣고 싶으신 문구를 보내주시면 그리고 그 문구를 어떻게 혹은 어떤 감정으로 혹은 누구와 비슷한 목소리로 읽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주시면 제가 충실히 이행을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거든요. 지금도 참여하실 수 있는 겁니다. 샵 1077 짧은건 50원 긴건 100원 드는 유료문자 혹은 고릴라를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듣고 싶으신 음악 있으시면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첫 분 이분은 그냥 오늘이 아니었어도 당연히 제가 읽었을 것 같은 문자메시지에요. 1145번 장디 우레메 한 대사 해줘요. 우레메 제가 그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우레메입니다. 자 아마도 저기 에스퍼맨의 대사겠죠. 심영래씨가 연계 오늘 심영래씨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. 어렸을 때 굉장히 우상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자 해보겠습니다. 속지 마시오 데일리 당신은 지구인입니다. 이것 봐요. 당신에게 빨간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? 아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. 정말. 7115번 힙합 버전으로 읽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게리어 목소리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또한 모두 지나가리라 이 또한 모두 지나가리라 아주 그 흔하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죠. 그리고 이거 가슴에 새기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조정은씨. 느끼한 목소리로 카메라 보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셨어요. 자 카메라 보면서. 이거 잔을 들고 해야 될 것 같네요. 너의 눈동자에. Cheers. 자 김현주씨께서 진짜 진짜 이건 매니악한 부탁이다 이거는 싸구려 커피 노래를 정중협 오빠 버전으로 불러주세요. 제가 약간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희 장기업 얼굴들 멤버들이 저도 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보다도 인지도 좀 떨어져가지고 정중협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장기업 얼굴들에서 베이스를 치는 친구고 정중협 목소리가 어떤지 공연을 본 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. 왜냐하면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베이스를 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참 아무래도 좀 부담이 없네요. 왜냐하면 확인할 방법이 잘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장기업 얼굴들 정말 골수팬분들만 아시는 건데 뭐 한 몇 년간 시숫대야에 고여있는 물 마냥 비슷하대요. 제작진이 비슷하대요. 제작진은 들어봤거든요. 목소리를 김소민씨 입콜이 조금 더 올리신 다음에 히스레저 조커 버전으로 와이소 시리어스 한 번 해주세요.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화면에서 보고 있어요. 지금 와이소 시리어스 잘한다 뭘 시켜도 잘하네 아 참 기가 막혀서 아주 백수경씨 카메라만 보며 진지하고 멋지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되게 그 카메라를 보며 해달라는 미션의 어려운 점을 깨달았는데 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. 한마디로 이거 화면도 저기 그 문자사연 화면도 보면서 카메라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일단 먼저 그 한 번 읽어볼게요. 자 카메라만 보면 진지하고 멋지게 영화 2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중에서 나온 대사라고 하네요. 외울 수 있을까? 자 굉장히 짧은데 외울라니까 내가 아니 내 표정을 보니까 나도 지금 몰입이 잘 안 돼. 자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어요. 참 안 어울린다. 저 얼굴이랑 진짜 안 어울려. 이 목소리 0914번 원빈씨 목소리 오늘 진짜 별거 다 원빈씨 목소리로 해야 됩니까? 자 알겠습니다. 약속을 해드린 거니까 얼마야. 얼마면 돼. 얼마면 되냐고 이게 여기까지 여기까지예요.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약간 꽃거지 같기도 하고 7468번 김길이 버전으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장이형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. 근데 이건 이건 이상 뭐 어떤 그 아 이게 야 이 김길이씨가 어렵네요. 이게 그 되게 극단적인 목소리가 아니다 보니까 음 음 으 음 음 음 음 음